다 쳐, 다 쳐, 안 쳐, 빨리 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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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저는 수빈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잠깐, 한 마디만 해도 돼요? 네. 형, 사랑해요. 형, 사랑해요. 와아아아 입 빠진다 와아 10인승 아 결승 MBC 점점 더 열심히 한다면? 자,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자, 승리하십니까? 여자! 계주! 결승입니다. 무조건. 결승전을 랩팀을 지금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해봤는데요. 우리 이휘사이트 여자친구, 트와이스 스피커 오마이팔까지! 워스테리 메시지 아, 신비랑 신빙이 있죠. 공부 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잘 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수능 얘기나 수능 얘기는 이따 끝날 때 제가 다 같이 한 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 수능이 정말 많아서 수능이 많아서 여러분 뮤직비디오 티저가 2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뮤직비디오 티저가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거는 아쉽지만 얘기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에줄거죠? 질문 두 개가 생각나네요 수빈 정답 오오오오오오악 아이가 왜 favour 하는 답이 없나요? 말 좀 해봐 해겨 siamo 아 네 글자에다가 어디 가서 볼 수 있 need 돈 돈 저 광원 쪽 거기 볼 수 있잖아 똥똥이 역시 우리 똥 병원 쨍이! 수빈이 잘 맞춘다! 숨록홈즈네 숨록홈즌 일단은 수로형은 아는 것 같아 잠깐만 이거 뭐지 난 누군지 알 것 같아 찬이형! 어떻게 알았어? 찬이형이 버릇이 있잖아요 옷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여기에 굳은살이 있어요 굳은살 처음 알았어 나 그때 깜짝 놀랐다 어느 정도 알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성공했네요 그러면은 예리했어 수빈아! 수빈아! 형이야 형아! 수빈아 형이야! 수빈이 진짜 너무 귀여워 수빈아! 평ש의 사랑 많이 받아요 오늘 이왕inh nó! annya 공동라이브구나 하나 둘 셋 바퀴 보여드려 보여드려 아 너무해 볼 뽀뽀하기 이거 누구 벌칙 있어? 이리 와 어 잠깐만 허찬 빨리 허찬 오지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미안해 미안해 아 근데 좀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죽었다 어 잠깐만 아 그림이 좀 어 잠깐만 엄마 아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빨리 빨리 야 너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야 너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야 너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야 너 땀 야 너 땀 야 왜 숨을 내야 돼요 야 너 배 배셨지 이쪽 팀 왜 이쪽 팀 못 먹어서 어떡해요 자 인사해야지 하나 둘 셋 인사했습니다 자 퇴근 이 쪽 팀 왜 이쪽 팀 못 먹어서 어떡해요. 남자 손 남자 손 처음 잡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쪽 팀 왜 이쪽 팀 못 먹어서 어떡해요. 팔이 떨려요. 팔이 떨려요. 계속 돌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제가 돌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 멋있어요 형. 어떻게 딱 이렇게 모인 게 우리 룸매즈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룸매즈예요. 룸매즈 형. 그러게요. 역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군요. 역시 저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